밤을 걷는 선비 원작 만화의 감동을 카카오페이지에서 느껴보세요 만화 소설은 카카오페이지 제가 글을 쓴 것은 사람들에게 선비님의 바른 모습을 알리고자 함도 있었지만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움이 흘러넘치는데 그저 흘려보낼 수도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기에 서책에 쏟아낸 것입니다 알고 있다 선비님은 제가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? 보고 싶었다 그럼 이제 보고 싶던 이가 눈앞에 있으니 어찌할지 아시겠습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구나 아무것도 못 볼만큼 눈물에 내 눈이 멀어도 추억을 줬으니 그대 왜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